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특별감찰관 신경전. 국민의힘 친윤계와 친한계의 신경전, 더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신경전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국감 끝나면 의원총회 열어서 결정하겠다까지가 최근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불을 질렀습니다. 특별감찰관 문제, 공개의원총회를 통해서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친한계 내에서도 공개의총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던데 김종혁 최고위원은 공개의총 열고 표결도 하자는 거네요? 네, 맞아요. 두 가지 논점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 과정을 의총을 공개하자라는 게 있었고 표결, 그러니까 결정 과정까지도 투명하게 드러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일단은 판 흔들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상태로 만약에 의총을 열면 친한계가 소수예요. 장례기류를 어제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친한계가 목소리는 크게 내고 있지만 머릿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결국에는 친한도 아니고 친윤도 아닌 중립이나 관망파 이런 사람들이 캐스팅 보터가 될 텐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특별검찰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는 방식이 지금 너무 거칠다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안 그래도 지금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고 싶어하는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지만 조금 있으면 예산 정국이 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할 때 있어서 대통령이나 원내대표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선물을 받을 게 많기 때문에 거기랑 각 세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반하기가 공개적으로 반하기가 쉽지 않은 처지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캐스팅 보터들이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되게 커 보이고요. 그런데 김종혁 최고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의총을 국민들한테 공개하게 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너무 크고 또 특별감찰관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여권 안에도 꽤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반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개의총, 중개하는 의총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만약에 거기에다가 추가로 표결을 기명표결로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거에 반대했다라고 연구 박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들,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친환기에서 노리고 토론하자, 표결까지 공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비교적 논의를 공개하게 되면 유리할 거고 김용표결까지 관찰해낸다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를 추진하려는 일각의 세력, 또 이걸 안 된다라고 하는 세력에서 부딪히면 공개 여부, 표결 여부 두고 당분간 갈등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인효한 최고위원 발언하고 김중호 최고위원 발언이 연이어서 나오는데 칭칭, 180도 다른 느낌으로 부딪히더라고요. 그게 어제 처음 어떤 도화선이 됐다면 오늘, 내일 아마 계속 갈등이 굴러갈 것 같습니다. 인효한 최고위원은 조용히 좀 하자, 우리. 조용히 이야기 나누고 결론만 좀 보여드리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김중호 최고위원은 모든 거 다 오픈하고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야 된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신윤 주류에서 사실 대부분 하는 얘기가 이제 좀 뒤에서 얘기하자라는 얘기였고요. 조용히 하자. 일단 이 공개, 비공개의 원칙이 어떻게 되냐면 당원 단계에 다 나와 있긴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김중혁 최고위원 얘기처럼 의청도 공개하고 의사결정도 거수나 기립으로 하는 게 어쨌든 의견을 다 드러내는 게 원칙이긴 해요. 그런데 비공개 의청도 가능은 한데 두 단계의 어떤 당원 단계가 있거든요. 원내대표 또는 출석 의원 1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면 비공개 의청이 가능하고 의사결정도 제적 의원의 3분의 1이 요구하면 비밀투표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은 정책결정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담스럽기 때문에 실명으로 토크하기가. 그래서 비공개로 많이 해왔고요. 이번에도 친윤 주류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청 가기 전에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단판을 짓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좀 솔솔 나오긴 하는데 분위기 실제로 어떻습니까? 물 밑에서 대화로 그걸 조율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언론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싸움이 너무 파괴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표대결 하면 지는 쪽은 물러나야 된다. 재신임을 봤던가 아니면 짐 싸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너무 큰 표 대결이 될 텐데 다만 제가 취지한 바로는 이게 물밑 대화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의총까지 열기로 했기 때문에 의총 열자고 했는데 의원들을 앞세워놓고 뒤에서 얘기하고 결론 낼 수가 있느냐. 의총 열기 전에 어느 정도 두 지도부 간의 결론을 좀 내놓고 의총에서 그걸 발표해서 추임받는 식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의견들이 많이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꾸로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렇게 불 지른 걸 보면 대화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또 유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갈등의 변수가 민주당이 있거든요. 국민의힘 갈등의 변수가 왜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 지금 필요한 건 특별감찰관이 아니다. 특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특별감찰관은 하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명품백 의혹 정도 수사밖에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는 대선 전이고 명태균 의혹도 사실은 특별감찰관이 다루기는 되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민주당에서 특감 말고 특검만 수용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특감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실효적인 측면에서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친중계 쪽에서 얘기를 하고 반면 친환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서 민주당을 밀어붙여야 한다. 이런 논의가 또 팽팽히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니 특별감찰관을 한다고 해도 지금 명품백 정도는 뭔가 조사해 볼 수 있을 거다 하셨는데 그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만 감찰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감찰관은? 그런 내용들을 다룰 수 있을 텐데 주가 조작 이런 것까지 다루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설사 특별감찰관이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로 만족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수문 기자는 어디 주목하세요? 일단 좀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 하나씩 좀 취재한 거 좀 짚어보면요.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원 원내대표 회동은 가능성이 꽤 있다고 합니다. 박 기자도 레이더에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잡혔어요? 사실 이게 저도 취재할 때 좀 의아하긴 했는데 표현이 사실 거의 매일 보는 사이잖아요. 회의 때 그런데 만나는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양쪽에서 들렸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금 공개적이거나 비공개적이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따로 만나서 좀 논의를 하는 그런 그림은 하나 나올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친한기 내 강경파 온건파가 많이 섞여 있다 이런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김종혁 최고위원이 얘기한 걸 보고 저도 좀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내용들은 좀 예측이 됐었는데 표결 이 부분이 그간에 들었던 친한기 기류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 영상 혹시 지금 좀 볼 수 있습니까? 직접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준비 안 되나요? 2부에 한번 제가 직접 들려드릴게요. 말씀하시죠. 표결은 좀 분위기가 다른데 어제 친한기 쪽 인사들한테도 좀 물어보니까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았어요. 그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부에서도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좀 강하게 치고 밀고 가려고 하는 부류가 있고 좀 천천히 가려고 하는 부류가 섞여 있다 이런 점도 좀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친한기 내 전반적인 전략은 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종합해 보면은 어제 표결까지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간에 쭉 나왔던 얘기들이 일단 공식적인 거는 공개토론 그다음에 원해 당협위원장을 논의하는 데 포함시키는 거 이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검토됐던 것들은 여론조사나 아니면 전당원 투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친한기 쪽에서는 여론은 우리가 앞선다. 국민 여론 내지는 당원 여론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선다. 이런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에 자꾸 바깥쪽으로 좀 끌고 가려는 그런 전략으로 붙이는 거고요. 그래서 친윤계는 사실 이걸 좀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재명 대표 전략을 한동훈 대표가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장악할 때 당원들의 당심을 가지고 의원들을 좀 압박하는 그런 그림을 좀 꾸렸거든요. 비명계를 압박하는. 그렇죠. 지금이야 물론 압도적인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당심 중심으로 그리고 밖으로 끌고 가는 이런 그림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걸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친윤계 의원들은 좀 압박을 받고 있어요. 어제 친윤계 의원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필리버스터 때도 그랬는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예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 필리버스터를 안 하는 쪽으로 결국 결론을 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자기 이름 걸고 김건희 여사 방어하는 게 지금 시점에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친윤계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표결이 우리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닌데 만약에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런 걸 던지는 거를 그 의도를 좀 굳이 따져본 자라고 하면은 괴리 정도로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이 당내에서 친윤계하고 친한계가 갈라져 있다는 건 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친윤계하고 친한계가 이만큼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면 민심은 어차피 우리 쪽에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표결에서 예를 들어서 8표, 10표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면서 위험해지겠지만 예를 들어 40표 이런 정도만 나와주면은 상황이 점차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초기에 이탈표가 한 몇 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난번 만찬대 한 20여 명이 모였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특별감찰관 가지고 표결했는데 한 30, 40표가 나온다고 하면은 한동훈 대표 세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력이 더 확장성이 크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 시에 아주 못 이기더라도 나쁘지 않다. 이런 분위기들도 일부는 좀 깔려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가면 또 하나 주목을 할 수 있는 거는 단계적으로 친윤계 내지는 중도 세력들을 끌어오겠다는 그런 의지도 좀 깔려 있어요. 사실 예전에 보면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을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들은 쏙 들어갔고 지금 특별감찰관으로 완전히 전선을 끌고 왔거든요. 이거는 당내의 세력들을 점차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고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걸 어느 정도는 감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특검법으로 가게 되면은 이탈하는 의원들 그리고 그걸로 인한 표 대결을 하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의 세력이 적다는 게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데 특별감찰관은 아까 김광일 기자가 얘기해준 대로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리까리아에 하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여기를 확보해가지고 어느 정도 세력화시키고 나면 그다음에 특검으로 가는 것도 좀 쉬울 것이다. 이런 판단도 좀 깔려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총회 가기 전에 추경호 한동훈 한동훈 추경호 이 대표 원내대표 간에 단판이 있을지 없을지는 김광일 기자가 취재한 것과 박순봉 기자가 취재한 게 약간 온도차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당 안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기도 해서 어떻게 결과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옆방이에요. 국회의 본청의 옆방이기 때문에 또 만나려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만나고 안 만나고가 제가 아까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좀 강하게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반박하고 근데 그때 상황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적도 있었대요.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 쪽에 가서 회의하기 전에 오늘 좀 세게 얘기할 겁니다. 이런 적이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제도 말이죠. 중간에 이철규 의원이 낀 채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야외에서 이야기 나누는 장면도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통화도 예전에는 훨씬 많이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용산 쪽 입장이 나왔을 때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묻기도 하고 이랬다라고 해요. 정책적인 이슈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화가 최근에는 조금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아예 대화를 안 하던 사이는 아니라서 예전에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면담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극적 단판이 이루어질지 이 얘기는 오늘 2부 한칼 토론 시간에 뒷이야기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가죠. 이 부속실 설치. 이 부속실 설치한다 설치한다 한 지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이제 진짜 설치하는 겁니까? 다음 달 초에 출범한다 이런 보도가 하나 둘 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면 11월 초면 다음 주 아니에요?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고 아마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청사 내에 공사가 며칠 안에 마무리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면 제2부속실 공식 출범을 할 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대통령실 건물 2층의 여사 접견실 그리고 5층의 집무실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최근까지도 사무실 이사한다고 물건 나르고 분주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다만 좀 공식 출범만 안 한 거지 이미 활동은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그전에는 부속실 산하의 직원들이 김건 여사를 보자를 했었잖아요. 이제 이 부속실로 개편이 돼서 행정관들은 이미 다 투입이 됐고 장순칠 시민사회 비서관도 내정 정도로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속실장 역할을 이미 하고 있대요. 순방 갔을 때도 옆에서 바로 지금 거리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래서 공식 출범, 어떤 현판식을 올리는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11월 10일이 임기 반환점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절반이 지나가는데 그때 이제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한참 이뤄질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국민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 즈음에 혹은 그에 앞서서 제2부속실 공식 발표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3대 요구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계속 대통령이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기조가 되고 있는 거고 3대 요구 중에 김건 여사와 관련된 거는 활동 중단 그거였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할 수는 있대요. 대통령실에서. 다만 한동훈 대표가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로나 다른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결단에서 하는 방식 그런 어떤 모습을 그려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 여사 관련 사과도 있을까 이게 좀 쟁점일 수 있는데 취재를 좀 해보니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사과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가능성이 낮다고는 해요. 최근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친윤계가 서면 사과하는 게 어떻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과 이야기가 오가고 있긴 한 모양이네요. 논의가 있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개각 얘기가 좀 있는데 연말 연초에 개각이 일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쇄신용 개각은 없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제 다만 인사 수요가 계속 있어요. 워낙에 오래 장수했던 장관들도 있고 어떤 장관은 질책을 워낙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교체되지 않겠냐라는 관측도 좀 있고 언론 보도 보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기홍 복지부 장관 정도가 대상에 오르고 있던데 요즘 보니까 조기홍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의전 갈등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당장 자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상민 장관은 여전히 좀 신임이 크다고 하거든요. 오죽하면 나중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말씀드린 세 명 중에서는 이주호 장관 정도가 대상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의 이주호 장관 정도가 대상이 아니겠느냐. 개각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행정관 인사 라인의 교체 이런 거는 전혀 언급 안 되나요? 그런 것도 고려가 되고 있긴 한데 근데 그게 한동훈 대표가 언급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뭐 세신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긴 합니다. 자 박순봉 기자. 박순봉 기자는 대통령실 출입이시니까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그 행정관들이 집단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 실행한 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 보도도 나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문제제기에 부글부글하는 행정관 한 30여 명이 모였다. 뭐 이런 얘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있었던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실에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나가서 싸워주지 않느냐 이런 불만도 있어가지고 실무진 행정관들이 나섰다. 이런 취지였던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용산 내 분위기를 들어보면 실무진 말고 고위직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행정관들의 비판이 일부 맞는 지점도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이 되겠죠. 그런 것도 좀 맞는 지점이 있어서 동감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왜 안 싸워주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해준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신 싸워줬다? 대통령이 수용 안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문제 없다라고 한동훈 대표하고 면담회 때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게 가장 많이 싸워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윤석열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인적 세신을 그러니까 인적으로 교체할 그런 의지가 없다라는 걸 보여줬다. 여기에서 행정관들에 대한 교체는 아마 없을 걸로 추정되는 그런 지점을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관들의 부글부글하던 것도 좀 잦아들었어요? 이제는 좀 목소리는 안 나오고 있어요. 기자로 인간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기사가 다르면 언론사에서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 날에 썼는데 그다음 날에 쓸 때도 좀 써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기사가 나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기사가 나왔을 때 크게 인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도 쉽게 쓰기가 어려운데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썼던 거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죠? 박 기자가 쓴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가 비판하는 거 맞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호가 오해하는 건 한동훈 대표다. 행정관과 비서관들은 서로 다르다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정진석 비서시장에 대한 비판도 일부 담겨 있었고요. 그런 얘기를 행정관들이 한다 이런 기사였군요. 맞아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발표할 수도 있다. 아직 실행하진 않았지만 실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부속실 좀 보면 다음 주쯤에 발표를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들도 있고 제가 확인했을 때도 다음 주쯤에 발표를 할 걸로 보이고요. 이 발표라는 건 사실은 어떤 반전의 카드로 삼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해 주셨던 대로 장순칠 비서관은 기존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마지막까지 활동할 때 보면 사진에 좀 찍혀 있었어요. 이미 2부속실장으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 발표를 하겠다라는 건데 공식 발표의 의미는 뭐냐. 용산에서는 이거를 일종의 반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괴리가 있는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는 이미 이제 부속실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2부속실 설치가 반전 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좀 억울함 같은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계속 2부속실 설치하라고 날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거 설치하겠다고 했던 게 지난 3월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지금 11월이 다 됐는데도 설치 안 하고 있는 걸 이제 설치했다고 해서 정말 국민적인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렇게는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지점에 좀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부속실을 설치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기존에는 김건희 여사가 활동하던 그런 모든 내역, 돈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인력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들이 쉽게 얘기하면 영수증이 안 남았어요. 꼬리표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부속실이 출범을 하게 되면 모든 활동 하나하나의 꼬리표가 다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야당은 운영위에서 그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 비판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용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큰 변화야? 이렇게 느낀다는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용산은 크게 결심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국민들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는 아예 3대 요구사항에 넣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괴리감이 계속 있는 거고요. 하나만 좀 더 짚어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취재를 해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한을 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자체한이 뭐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수용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굴복하는 그림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제가 취재하기로는 예를 들어 모친윤계 의원한테도 윤 대통령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좀 묻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떤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한동훈 안과는 전혀 다르지만 국민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안 새로운 안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하나 드러나는 이거였어요. 어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사과를 하고 김건희 여사가 서면으로 사과하고 예를 들어 이런 안들을 보고를 했다라는 내용까지는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군 얘기는 잠깐 하고 가야겠어요. 김건희 기자 브리핑 좀 해 주십시오. 북한군이 러시아 최전방에 배치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르스크에 모여 있잖아요. 현지 적응을 거쳐서 최전방까지 가는 데 보름 정도가 걸린 거고요.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북한군이 민간 트럭을 타고 이동을 했대요. 그게 감청자료에 잡혔거든요. 러시아군 헌병이 저쪽에서 오는 북한군 차량을 보고 북한군이 타고 있는 차량을 보고 멈춰 세웠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민간 트럭이기 때문에 멈춰 세웠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투 명령서가 없었군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면서 북한군이 최전방에 배치됐다. 이런 정황들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최전방에 투입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미국 대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미국 대선이 벌어지게 되면 평화협정 얘기가 더 크게 올라오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전쟁 막판에는 사실은 고지전하고 치열하게 땅따먹기 전쟁이 전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북한군이 투입돼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전장을 위해서 지금 빨리 배치된 거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